도내 1행 가구 수는 2015년 5만 8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8만 8천여 가구로 6년 만에 3만 명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제주도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긴 했습니다. 8월에. 그런데 제12대 도의원들조차 조례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네. 삭제된 주어입니다. 삭제된 주어면 혹시 그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어가 없는 그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하고 함께 지난 6일 1차 산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주임 100일 기자회견 때였죠? 네. 맞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을 통한 가공 산업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 내용이 빠진 채 알려지게 돼 유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빠뜨리고 이야기해서 다소 오해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아. 네네. 혼자 살롱입니다. 혼자 살롱이요? 네. 혼자 사는 방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단 살롱은 18세기에서 19세기 프랑스 예술가와 지성인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사교장소를 의미했는데요. 요즘 국내에서 다양한 소셜 살롱 문화가 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뽑은 혼자 살롱은 동대문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름입니다. 아. 이게 지원센터의 이름입니까? 네. 동대문구의 서울의 동대문구에 사는 1인 가구 지원센터. 네. 요즘에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40% 돌파했다. 제가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도 지금 급증 추세인데요. 도내 1인 가구 수는 2015년 5만 8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8만 8천여 가구로 6년 만에 3만 명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최근에 제주도가 1인 가구 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 전역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실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1인 가구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1인 가구 현황과 통계 주요 성별과 세대별 특성 사회 경제적 조건별 실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맞춤형 정책 수립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용역은 내년 말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확인해보니까 구체적인 가업 지지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1인 가구 현황 및 통계 분석 국내외 정책 현황 분석 그다음에 1인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실태 조사 분석 및 지원계획 수립 타 시도 추진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1인 가구 지원조례 재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실행 근거를 마련한 광역 및 특별자치단체는 12곳이었고요. 이 중에 정책을 사실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단 6곳 뿐이었습니다. 다 대도시네요. 네. 제주도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긴 했습니다. 8월에. 네. 그런데 제12대 도의원들조차 조례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는지 모르고. 네. 그만큼 유명무실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네.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른데요. 크게는 안전 그리고 돌봄 생활 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는데요. 1인 가구 하면 보통 글쎄요.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유로움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고독 같은 걸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포털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살펴보니까 안전, 주거, 경제, 일자리, 질병 이런 카테고리도 있었는데 거기에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따라서 건강 돌봄부터 안전, 생활 편의는 물론이고 윤석열 아나운서가 얘기한 외로움과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던 시절에는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외로우면 짝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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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주어입니다. 삭제된 주어면 혹시 그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누구를요? 주어가 없는 그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하고 함께 지난 6일 1차 산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오후 3시 30분쯤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제서야 김의원 부지사가 귀한 걸음을 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도청에서도 아마 예상외로 이렇게 반발이 커지니까 좀 놀랬던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천막까지 치니까 이제 김의원 부지사가 천막을 찾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막은 하루 만에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영훈 지사 등이 농민들과 만나 면담 일정 등을 잡으면서 대화의 물고가 트이자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네. 결국 어제는 오영훈 도지사를 면담을 했고 농민단체에서 오늘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랑 만났죠? 네. 일단 요약을 하자면 오지사랑 김의장 모두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 네. 네. 17일 오전 농민들은 오지사랑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오지사는 grdp 10.9%를 8%로 줄이겠다는 건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을 통한 가공 산업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 내용이 빠진 채 알려지게 돼 유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빠뜨리고 이야기해서 다소 오해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겁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영훈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오해가 있었다. 주어가 없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연계한 제조업 확장이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자기가 빠뜨려서 오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bbk 얘기한 줄 알고 아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김경학 의장축도 오해라고 했죠? 네. 농민들은 김의장이도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의장실을 방문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희망고문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사과를 요구했고 이거는 위정자들에 대해 한 이야기지 농민들에 대해 한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김 의장이 이 부분은 위정자들에게 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까? 네. 네. 위정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네. 확인했는데 위정자라는 발언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대학 교수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대안은 빠뜨리고 그러니까 현장 상황 고려 없이 이상만 내놓으면서 농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친환경 농업 종사자들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네. 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어가 목주어가 빠진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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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농민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고 친환경 농업을 주창하고 있는 위정자들 즉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다라는 취지인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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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화 어제 많이 나셨던데 보니까. 네. 오늘 만난 농민들은 좀 수그러진 상태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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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농지사와 면담 자리에서 제주 전체 농정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기로 한 점을 꼽았습니다. 전현웅 측은 행정과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농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김경학 의장이 농작물 북방항갱성 이동으로 제주 밭작물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주에 맞는 작부체계를 수립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지금 대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는데 기후변화는 실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면 이게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제주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식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폭등하는 농자재 가격 대책 마련도 요구했고요. 무엇보다 김옥임 전현웅 제주 전 회장을 말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